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I, D, W, K 29 Days.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고와 뉴스 라운드업하고 저게 대체 무슨 소린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이 할인을 한동안 쉬었다 했죠. 빅그린이 오직 액세스몰에서만 진행하는 월 단독 세트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탈모 샴푸와 워터 트리트먼트로 구성된 중건성 탈모, 지성 탈모 세트가 있고요. 사실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없고요. 자극이 적고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적은 거예요. 네.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니치 퍼퓸 바디워시와 로션 2종 세트가 있습니다. 별거 없는데 잘 팔립니다. 바디워시랑 로션은 그냥 바디워시랑 로션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 향 좋아요. 특히 이제 로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바르고 있어요. 또한 베이비 바디워시와 로션, 크림으로 구성된 베이비 3종 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3개의 세트가 이번 달에 할인 단독 세트예요. 그리고 빅그린은 대충 이 정도 깎아줍니다. 50% 할인입니다. 최대 50% 되겠습니다. 쓸데없이 구성은 간략하게 하지만 할인은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만 이 가격에 판매하는 중이 맞습니다. 요즘은 다현대에서도 빅그린을 많이 팔거든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쓸데없이 구성은 간략하게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구성 없이 간략하게. 쓸데없는 물건을 간략하게. 쓸데없는 구성 없이 간략하게.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로션, 크림. 모두 최대 50% 할인하는 월 단독 세트 놓치지 마세요. 액세스몰.kr에 가보시고요. 티르키에와 시리아에 더 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빌고요. 또한 여기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말리 밖에서 지금 저곳으로 향하신 분들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현 티르키의 대통령은 2002년도에 조기 총선이 갑자기 열렸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선거가 당겨졌느냐. 99년에 지금처럼 강한 지진이 터키에 있었습니다. 터키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이죠. 그때 사망자가 17,000명이 넘었는데 이후에 다가온 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이 정부를 빠르게 심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이 사실상 참사의 덕을 봐서 정권을 얻게 되고 20년이 지나서 그때와 마찬가지의 참사가 티르키의 국내에서 발생을 했고요. 건물들이 무너졌고 사망자 보고가 늘어나는 속도도 99년도에 못지않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진이 발생하고 몇 시간 뒤에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네. 갑자기 선포했죠. 그리고 이스탄불 검찰청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한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지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검찰이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고 화가 난 말투로 말합니다. 무능한데 권력력만 강한 지도자는 민생에도 최악입니다.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도의 다국적 대기업인 아디니 그룹의 주가 폭락이 인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다니 그룹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가 아다니 그룹의 주가 조작, 횡령, 탈세,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폭로하고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이 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천억 달러. 그러면서 아다니 그룹에 투자한 인도의 공공기관들도 그대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인도 야당은 아다니 그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네.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네. 가호탐 아다니 회장은 동양인 모디 총리를 계속해서 후원해 왔고요. 특히 아다니 그룹은 최근 1, 2년 사이 인도의 인프라 확충 정책과 맞물려서 주가가 1500% 급등했거든요. 인도처럼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에서. 그거보다 더 빨리. 이에 인도의 주요 도시에는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이야기. 네. 인도도 공공자산을 지난 100년 동안 수탁에 내다 팔았는데. 네. 인도 대기업의 상당수가.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비슷한 사례는 SK 정도 있을까요? 이런 인프라를 깔아놓고 기업을 크게 키웁니다. 아다니 그룹도 공항과 항만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력 회사도 갖고 있고요. 석탄 회사도 갖고 있고 가스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도 있을 겁니다. 아다니가 운영하는 공항의 이용객은 리포트마다 다른데. 제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인천공항의 두세 배는 됩니다. 인구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종종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데 아다니 그룹이 있는 구자라트주의 인구가 7천만입니다.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데 인구는 한국보다 많아요. 본사가 있는 아메다 바드시에만 900만 명이 삽니다. 여기 인프라를 먹고 자라난 대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속성장한 에너지와 인프라 회사의 뒤에 구자라트주 출신인 모디 총리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분위기라는 얘기고요. 이런 회사들은 한국 재벌이 그렇듯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정치권을 구워 삶아서 얻어내든지 인프라는 그러면 되죠. 정치권만 가지고 안 되면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부풀립니다. 한국 재벌이 그래 왔죠. 이게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에게 걸립니다. 오늘날 투자시장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 중 하나인 힌덴버그 리서치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사인데 기업의 당장의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크게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사잖아요. 근데 그런 보통의 회사가 아니고요. 만약에 기업이 빚을 숨기거나 이면 거래를 많이 하거나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큰 회사가 있으면. 만약에 회사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주가가 떨어질 테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뭐죠? 공매도.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로 돈 버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힌덴버그 참사에서 따와서 그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것은 3년 전에 한화그룹을 펑펑 울게 했던 것으로 유명한 수소차 회사 니콜라 사기 사건이죠. 니콜라가 수소전기 트럭을 생산할 기술이 없는데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미국 검찰이 수사한다는 기사만 많이 보셨는데 이 보고서를 최초로 내놓은 게 이 힌덴버그 리서치입니다. 그때 공매도로 크게 뽑았죠. 이 투자사의 2023년 신자기 아다니그룹 주가 조작 분식회계 보고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 시장이 이 아다니그룹 때문에 요새 흔들리고 있어서 국내 경제란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이 기업의 시카총액 천억 달러는 129조쯤 하지 않나 하네요. 지금 오늘 제가 퉁겨보니까. 인도는 내년에 총리 선거를 합니다. 거기에 발등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고 국가적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권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그 덕분에 너무 멀리 간 실력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룬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 최근에 봤죠.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냥 M&A식 사냥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아예 죽여서 돈을 버는 모델이잖아요. 이거 앞으로 더 많이 하겠죠.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도 타겟이 나올 겁니다. 힌덴버거 리서치가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리차드 기어도 약간 회사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부정이나 거짓을 폭로하고 돈을 버니까 가치 판단이 조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이 모델은 성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년대 내내 연금 프랑스 정부가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더 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해당 연금 계약안에는 좌파연합인 리프와 리프 리프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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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와 구구정당인 국민연합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프랑스의 노조들도 이에 반대하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총파업은 곧 눈앞이고 관련된 시위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도로가 좁으니까 사람들 몰려있는 게 많아 보이게 찍히는데 광화문이나 이런 걸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요마요마 정도로 하죠. 그렇죠. 요마요마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지표 없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표출되지도 않아요. 임상훈 소장하고 예전에 프랑스의 극중주의 정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연금 계약안을 중도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중도 정부는 별다른 아젠다도 정관도 없어요. 그래서 중도예요. 심지가 없으면 팔아야 되는 건 정치 혐오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연금 개혁은 실제로는 탄탄한 연대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밀어붙일 때는 노인을 혐오하는 메시지를 내놔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가 아닐까 합니다. 중도 정부들이 이걸 잘하는 이유가. 정염은 중도가 잘하니까. 그래서 좌파는 지금 온갖 노조하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반대하면서 극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금융사의 연금 흠집 내기 금융사발 기사들을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서 반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랑스만큼의 집회가 없는 게 좀 의아하긴 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금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거의 모든 선진국이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물가 상승은 사람이 아이를 낳기 싫도록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경제발전은 곧 신생아 감소입니다. 우리가 북극여우 소장하고 처음 만날 때쯤에 행복보고서 읽어드리면서 독일의 중위 연령이 42세가 넘는다고 저랑 윤세민이 충격을 이러고 받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에 한국 중위 나이 이제 그거보다 높습니다. 세민이랑 손인상이랑 중간보다 어립니다. 아직. 우린 아직 어려요. 그러게요. 우린 아직 어려요. 이 얘기는 연금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연금개혁과 혹은 그 외에 다른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 있잖아요.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쉬운 이슈가 되는 게 사람들 불댕기기 좋은 게 교통인프라 부임 같은 제도. 저는 그냥 법을 정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반자동으로 되게. 중위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2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수십 년간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노령화에 자동으로 대처될 수 있도록. 연동제로. 네. 그 방법 말고는 해법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전 전 세계가. 이거 한 번 한다고 할 때마다 나라가 다 뒤집어집니다. 장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는 1심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스웨덴이 전 세계에 도덕주의 외교하고 다닐 때 있었던 일들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사건이죠. 네. 에디터의 최초 고역이었죠. 네. 폭리폭론 마을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한 응우엔 티탄 씨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원고액의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 한국, 미국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서 베트남인이 한국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이었다는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방위였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가 지금 야멸차게 다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소멸시효의 만료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오래된 전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쟁, 더 나아가서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일들로 생긴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보통 이런 사유를 없애줍니다.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그게 장애 사유죠. 개인이 나서서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몇십 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있던 일. 임기 초에 호치민에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베트남이 술렁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2004년에 호치민 묘소를 참배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따다 쓴 겁니다. 일부러. 마음의 빚이라는 말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의 빚이 있다. 관련된 말을 한국의 국가 지도자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2001년에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와 마음의 빚이라는 말은 외교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이 표현에 대해 오랫동안 반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깊은 사자가 나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이런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잘잘못을 따져서 국론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베트남 내전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쫓아낸 건 얘기하고 프랑스 쫓아낸 건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승정국이니까요. 그래서 자국 내의 전쟁 범죄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한국은 여기에서 1차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을 따라 참전한 우방국이죠. 한국이 먼저 나서서 메시지를 세게 때리면 사죄고 언급이고 한 적이 없는 미국 및 모든 우방국이 당혹스러워집니다. 이게 외교적 부담이죠. 한국의 좌파는 이 점을 무시하고 있고요. 한국 민주정부에서 넌지시 이런 메시지를 때리는 건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명 박근혜 때는 이런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냐면 취임 5월 달에 쫌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월 달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걸로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적 항의를 받습니다. 양국 우호와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게 오피럴 메시지입니다. 그때 전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받을 국가가 이러면 사과할 수 없죠. 그런 와중에 한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한국은 그동안 메시지를 미온적으로 내놓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년에도 21년에도 법원이 한국 국정원 덜어 그때 캐비넷에 있던 자료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국정원이 말 안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 정부의 오피셜한 태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민주정부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목소리를 똑바로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가 뭘 할 리가 없긴 하기도 하고 아직 대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에서 이대로 결론이 나면 외교 이슈가 돼요. 일단 베트남에 항의가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미국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이걸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활용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 판결은 잘 됐네요. 한국이 세계에서 지구에서 정의롭고 훌륭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되자는 소리 할 때 줄 수 있는 벌칙은? 그런데 뭐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할 때 정의를 잘못 내렸네요. 다음은 중국 얘기네요.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중국의 공안과 정보기관, 법원, 검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의 전체회의에서 중앙정법위 정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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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익숙해져서 머릿속에 천공이 뚫렸어요. 그러니까요. 중앙정법위의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에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각종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양회는 가장 큰 행사다 보니까요. 지난해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와 폭죽놀이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그리고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시위를 막는 한편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등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회의에서는 사회 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키워드 정치 안전 수호 능력. 즉,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안전 수호 능력 이렇게 나열하니까 보이그룹 이름 같지 않아요? 멤버들 이름. 20년 전이었으면 앞에 두 글자 더 붙었어요. 최강수호. 그렇죠. 그리고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법치적 사유와 법치적 방식으로 모순과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된다. 윤호 정치. 대충 어려운 말들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0년도도 전에 보시라이와 시진핑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권력 싸움을 할 때만 해도 중앙정법이라는 조직은 보시라이계의 수하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과 기업을 견제하는 능력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법기관이지만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등 뒤에는 이제는 거의 다 물러난 상하이방의 거두인 저우용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얘기 길게 할 날이 별로 없어요. 이건 옛날 얘기고 21세기 초의 사법기관 공안기관은 그래서 중국에서 당의 정치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따로 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 힘이 줄었습니다. 옛날의 정법위는 우리나라의 검찰 만큼은 아니지만 지 입맛대로 팔딱팔딱팔딱팔딱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던 조직이었다고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 싸움이 시진핑의 승리로 마무리된 시점부터 중앙정법위에는 다른 계파의 정치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핵심 부서도 일부 다른 곳들로 옮겨갑니다. 중앙정법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법기관이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의 사법기관은 어차피 정권의 시종이고 사냥개인데 예전에는 정치적인 자기 입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자도 갑자기 물어서 다치게 하는 자유도가 좀 있었다는 거죠. 에드가 후보 왜냐하면 스스로 권력을 좀 쥐고 있는 권력 밸런스의 일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상할 방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하나의 주인만 섬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법위의 이야기는 뉴스에 언제 왜 나오냐? 요즘 국제뉴스에서 중앙정법위가 모여서 뭘 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민들이 승질나서 들이받는 중인데 공안이 그걸 막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백지시위 얘기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좀 치워지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폭죽 쓰지 말라고 단속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그게 집회인지 모여서 노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사실 나가는 사람도 구분 안 가고 나가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집회 나갈 때 보면 2005년 이후부터는 막 보드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막 놀고 마느니 케이크 들고 나오고 컨남면 먹고 저도 케이크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폭죽 단속을 하는데 폭죽 쓰지 말라고 단속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도 생깁니다. 네. 노동자 시위보다는 보도하기가 좀 덜 부담스러웠나 봐요. 요즘은 노동자 시위도 많답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폭죽 시위 얘기가 더 유명해집니다. 폭죽을 쓰고 함부로 놀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백지에 이어서 폭죽이 표현의 자유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설날이 있잖아요. 네. 춘절이죠. 춘제 때는 폭죽이 겁나 필요합니다. 온 세계에 폭죽 닿습니다. 심지어 폭죽 연기 때문에 지구 공기가 좀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고향에 휴가 간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만나서 집회를 합니다. 이러면 혼난다는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중앙정보비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이게 외시내까지 삐져나가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한 줄 요약. 중국 시민들은 계속 들이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언론을 어느 정도 되게 물론 당연히 길들여 있겠죠. 되게 정권이 이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춘절 때 폭죽 터뜨리는 보도 영상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폭죽이 잘못 나가서 사람들 쪽으로 향해 나가는 사고 장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단속하는 거다. 장난해? 그럼 지난 천년 동안은 이 새끼들아. 시민들이 또 화내는 거죠. 공안 쓰는 방식이 트리키에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비슷비슷합니다. 끝으로 드디어 한국 이야기. 한국 하면 SM. 소시죠. 그렇죠. 늙어서 소시지. 지금은 다른 연예인 이름 다 올 거예요. 왜냐하면 소시가 컴백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시가 늙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이 늙어가는 철지예요. 우리가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SM의 주력이 누굴까요? 에스파? 에스파는 어디 사람이야? 중요한 얘기 나눌 테니까요. 요새 음악 배워야 되는데 나. 에스파네. 그렇구나. NCT가. SM 엔서테인먼트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SM은 제3자 배정 신주와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가 될 예정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사회의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또한 지난 3일 SM엔터테인먼트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독점 프로듀싱 체제에서 벗어나서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한 SM 3.0을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발표하면서 이수만 총괄의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SM의 이사인 김민종 씨가 SM의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측의 이러한 움직임과 SM 3.0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세연계 연예인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힌덴버그 리서치 투자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도 곧!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례를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요. 까먹으셨을까봐 본사에서 돈을 빼가는 목적만 갖고 있는 회사를 따로 차려서 프로듀싱 회사, 회사 수익에 손실을 끼친 SM 이수만 총괄 회장을 넘어뜨린 얼라인 파트너스 이야기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현재까지 어떻게 되느냐? 국내 기업에 거의 없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 개인이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벌린 일이 SM 3.0입니다. 바뀌는 건 좀 전에 설명드린 프로듀서라는 포지션을 이수만 1인에게 집중하는 체제가 없어진다는 것도 설명하자면 사실 저는 한도 끝없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다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투자자 배당이 순이익 중에 최소 20% 정도씩 하기로 합니다. 명실상부한 투자할 만한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이뤄내자면 우군이 필요한데 이 행동주의 투자자는 카카오를 등에 업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에서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한 겁니다. 9. 몇 퍼센트를 발행해 주면 2대 주주가 된다더군요.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수만 총괄이 일 어디에 맡겼나 뒤져보니까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보도자료를 화우가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및 이수만 측의 총때맨 언론전 담당 소대장으로 김민종 씨가 뽑힌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보도자료에 김민종 씨가 배우 겸 가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분의 최고 히트곡인 이 귀천도에가 표절 걸렸을 때 난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 거듭거듭 가수 활동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왜 가수라고 소개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음악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네. 종종 노래가 나왔어요. 이 구도에서 이수만의 언론전의 핵관 캐릭터를 맡고 계세요. 맞아요. 이건 법무법인 화우가 시킨 건지 본인이 나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열심히 나서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좀 어색할 뿐입니다. 경제 뉴스가 워낙에 귀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나마도 규모가 작은 기업 얘기라 관심 가지실까 싶기도 하고 걱정인데 그래도 이런 연예 플러스 경제 이야기로라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지금 인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부른 거는 앤드리스 러브였구나. 귀천도에는 난 잘 몰라. 동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귀천도에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귀가 찢어질 지경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기다리다 다른 사랑을 만나도 괜찮아 표절이 됩니다. 경제 이야기를 나눈 뉴스라운드업이었습니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님은 젊었을 때 미학도였습니다. 네. 잘생긴 학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학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미술사요. 미술사. 그러니까 저기 진중권 씨랑 아니 아니고 아니고 아까 전공이 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례 없어? 비슷한데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에 나와온 적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설가 손아람 씨가 미학을 배웠죠. 아니 근데 진중권 씨가 그 분야에선 되게 좋은 사례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변희재 씨도 같은 과입니다. 맞아요. 그 과 정치를 가르치나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관종이 되는 법을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미술 얘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미술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근데 미술 얘기는 맞아요. 아씨 저 미술 얘기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대신감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 조선시대의 진경산수화 얘기하겠습니다. 진경 진경산수화의 진경은 진짜 풍경이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그러네. 짓는 그 진짜네 참 진짜네요.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는 진짜 풍경을 그린 산수화라는 뜻입니다. 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학교 다닐 적에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한 것을 우리나라의 진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 갔다군요. 네. 그 전에는 산수화에 나오는 풍경들이 웬만하면 중국이거나 아니면 아무데도 없는 기암 절벽이라든가 그런 걸 그렸단 말이죠. 이상향, 이상세계 같은 것들. 그랬다가 조선 후기에 겸재정선이라든지 하는 화가들이 우리의 풍경을 그렸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진경산수화도 진짜 우리 풍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냥 불편충이 시비 걸고 싶어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저기 미술사학자 중에 이태호 교수님 같은 분이 그분이 불편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술 연구자십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진경산수화에 나오는 실제 장소들을 다 돌아다녀보고 예를 들면 정선의 작품들 가본 다음에 직접 가서 봐요. 그리고 아닌데? 그림이랑... 안 닮았는데? 라는 것을 두꺼운 책으로 냅니다. 아, 그래요? 설마 뭐 여기에 민가가 있고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생긴 게 달라요. 근데 이게 미술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사실은 원래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폭에 담는 풍경은 어차피 원래가 판타지거든요. 특히나 유교적인 이상향을 그려내야 했던 조선시대에는 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판타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지금 금강산이나 지리산을 그린 그림을 놓고 보면 근데 이게 같다 다르다를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잘라지지는 않는데 그냥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같은, 비슷한, 참 진짜는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 과하게 해서 그 진짜 생긴 거랑 너무 다르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로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산 그려놓고 지리산이다. 근데 100년 있다가 설악산이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게요. 제목이 써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산세가 다를 수는 있겠다만 효도를 모해화해놓은 그렇죠. 진경산수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 풍경을 그렸다. 실경을 그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를 그리다가 조선 후기부터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를 그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로 변화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무협지에 무당파가 나오고 소림사가 나오고 이런 중국 배경인 그런 무협지를 쓰다가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가 나오고 해인사가 나오고 하는 그런 무협지로 바뀌게 됐다. 우리의 폭력을 찾아서 우리의 폭력을 찾아서 와 근데 누가 이길까? 그렇죠. 궁금하잖아. 해인사 빡세잖아요. 그렇지. 조계종이 빡센 걸로 유명하죠. 방송을 듣고 계신 웹툰 작가와 웹소설 작가 여러분 하나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도 무당파나 소림사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무공의 깊이가 깊거든요. 그래요? 지난달에 저기 해인사에서 비무대회가 열렸잖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있던 주지스님이 물러나고 나서 거친 신랑이가 이어집니다. 못 들어가게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승려를 끌어내려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쾅 소리와 함께 차에 부딪힙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인사에 차기 주지를 뽑기 위한 임시회의가 열린 그제 벌어진 일입니다. 주지였던 현흥스님은 최근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새 장문이를 뽑아야 되는데 장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주지스님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먹과 권법이 권각과 많이 오갔던 거죠. 조개종의 조폭들을 난입해서 폭력사태는 실체는 이겁니다. 조개종 무림대회는 90년대부터 종종 봤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기독교가 되게 블랙카드만 없지 좀 흔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불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영웅적인 기계가 있다. 싸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하시죠. 작년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그렇죠. 봉은사에서 권각을 그렇죠.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고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어떤 기자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장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도 안 써가지고 막 지들도 막 죽어요. 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저게 저게지. 내공이지. 이르리 맞은 울트라지. 그렇죠. 가까이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런 다구리는 의협심이 되게 크게 떨어지는 비열한 짓이죠. 이게 무림의 질서를 해치는 짓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무림 강호에 이런 일이 원래 비일비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싸움이 다이다이가 아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대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무협이다. 우리도 무협 안다.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무협 소설을 쓸 수 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무협 세계관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와 같은 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랑 이만희 총회장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 그거는 정광훈 목사가 1대1로 하면 정광훈 목사가 이길 것 같은데 아 또 있는데 쪽수대 쪽수로 하면 또 모르죠? 이만희 총회장도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났으니 휠체어에 의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무공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또 우리가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만희 총회장은 저기 아이템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화템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써있는 강화템이 있죠. 하나님을 까불지 말라고 하는 목사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가 배틀을 뜨는데 그 중간에 또 천공스승이 껴들어서 세 명이 붙어요.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제 무공이 깊은 명문 정파들이 또 우리가 있잖아요. 패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곳들 예를 들면 소망교회라든지 선본사 이런 곳들이 소망교회와 선본사가 집단으로 자웅을 겨루었을 때 어디가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왜 진경산수화로 시작했는지 무시하고 싶지만 아예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정말 기대되고 보고 싶은 그림인데 네. 환타지예요. 그렇죠. 자실적이라고 이들은 나와바리가 다르면 싸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싸움을 붙게끔 만드는 것은 문학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게 바로 21세기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화두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알고 싶은데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학입니다. 이걸 탐구하는 것이 현대문학의 직무이다. 우리 문학에 나아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방송 끝. 조선시대의 진경산수환을 해냈거든요. 금강산과 울산 반구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이냐. 겸재정선이 해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가끔 종합운동장 옛날에 빌려가지고 최전 같은 거 했었죠. 지금까지 하나요? 마침 통일교가 합동 결혼식을 같은 날짜에 예약을 하려 하는 거야. 양쪽 골대 엔드에 있다가 휘슬 불면 와! 하고 가는 백병전을 이쪽은 최전복장이고 이쪽은 결혼식 복장이야. 아무래도 뛰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하이힐신 쪽이 되게 쎕니다. 그렇겠죠. 벗으면 이제 결혼식 복장이 맞는 전략이 또 있겠죠. 그렇죠. 다른 강화템이 있을 수 있고 네. 자 광고를 꺾을게요. 다행히 미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SSFM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였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광고를 하겠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수없이 다짐한 말 나는 강해질 거야. 이 말을 되뇌이며 자립을 강요받는 18어른이 매해 2500명입니다. 강해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캠페이너 분들 만나뵀을 때 그 점을 본받고 싶기도 했어요. 다만 인간에게 중요한 건 강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다라는 걸 인정받는 거죠. 자립준비 청년은 TV, 드라마 등 미디어 속에서는 여전히 동정과 편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요. 부정적인 캐릭터로 소비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는 캠페인이고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책 강고 하다 말았었는데 아름다운 재단의 김성식 팀장이 이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 김성식 팀장이 쓴 안녕 18어른을 제가 그저께 봤는데 재미있습니다.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검색해 주십시오. 다시 무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진경산수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시든가 다른 나라 다른 세계를 배경으로 하던 판타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우리의 판타지를 만들어낸 것 우리의 문맹개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무슨 예를 들을 때 삼국지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 혐중정서 가진 젊은 친구들이 뭐냐 왜 다 중국 얘기만 하냐 대체 판소리에 적벽가가 왜 있냐 극혐 막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천년대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잖아요. 그런데 예술의 분화는 이럴 때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 저기 이제 고전이 있고 캐논이 있고 바이블이 있고 우리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무언가 예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켜서 다 한국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선 후기에 해냈던 진경산수화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청취자 여러분 천공대 이만희대 전광훈 활극 그렇다면 예술적인 기교로서 문학적인 상상으로 우리의 것 우리의 판타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을까 하면 아닙니다. 많이 있었죠. 우리의 판타지를 만들려는 문학적 시도 그중에는 대단히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상평론이 그 궤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것을 찾아서요. 국뽕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의 일인데 폴란드 사람이 국산 블랙이글스 전투기를 사러 왔잖아요. 네. 요즘 한국에 무기사로 많이 와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사람이 우리 전투기를 보고 원더풀 코리아라고 연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어입니다. 원더풀 코리아. 또 뉴스스 보도에 따르면 고창 갯벌을 찾은 세계 18개국 전문가들이 원더풀이라고 연발을 했다고 하고요. 왜 갯벌? 네. 고창에서? 네. 뭐가 원더풀? 모르겠습니다. 발빠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오마이뉴스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하하하하하하 또 지난달에 아시아 중문에 뭐 있더라. 원더풀을 연발했다. 원더풀 원더풀 탄약이 있나? 계속 계속 말했다는 거죠. 원더풀 시비구경 그러니까요.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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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때마다 그런 탄약이 탄약이 있나? 또 올해의 일인데요. 지난달에는 그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BMW 회장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반해서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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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넷플릭스가 한국 특파원을 초청해 원더풀 코리아라고 했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고요. 사실 원더풀이라는 말이 문장 중간에 낄려면 다른 많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 그것만 찾아내려고 그러게요. 그전에는 워싱턴 시민들이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뉴스1에 따르면 2022년 광주 양궁 월드컵에 참가한 세계 선수들도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왜요? 뭐야? 지들이 지러왔으면서 왜요? 아 그러니까 화살로 안되겠으니까 아 그렇죠. 원더풀이라고 하면서 개인세에 넣은 거 아닌가? 원더풀총을 화살은 또 연발도 안되고 연발이 아 또 헤럭트 경제 옛날에 2000년대 영화처럼 총쌌는데 클로즈업으로 탄피 잡히는 거 있으면 뒤에 원더풀 동그랗게 써있고 오 탄피 뒤에 구연발 원더풀이라는 폭죽이 있어요. 그거구만 왜 이렇게 많이 쏘라 했더니 또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 치유의 숲에 온 외국인 VIP들이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하하하하 단발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연발합니다. 하하하하 조금 더 과거의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AR기어를 착용한 마리아 레이에스 마로토 스페인 장관이 원더풀을 연발했다는 한국경제 기사가 있었고요. 멀었어요. 끝나려면 나주 배를 먹은 외국인 대부분이 원더풀을 연발한다는 소식이 농축 유통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단발하진 않았나? 항상 연발합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하회 탈출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다는 조선일보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영국 여왕도 원더풀을 연발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였습니다. 또 유시스에 따르면 남수단의 현지인들이 한빛 부대를 보고 코리아 원더풀이라고 극찬했다고 하고요. 아 벌집이 다 되겠네. 원더풀을 너무 많이 맞아서 노덜노덜해져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외에도 G20 국회의장들은 비빔밥을 먹고 원더풀을 연발했고 아 근데 이건 그럴만해요. 비빔밥은 정말 원더풀 하거든요. 아 그리고 세계의 원자력 차세대 리더들도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보고 원더풀 코리아 를 연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슬레타 고등학교 연극 교사인 론 헨슨 씨는 불고기와 삼겹살을 삼치쌈에 싸먹으면서 원더풀을 연발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을 찾은 고객이 종가집 김치 제품을 살펴보고 김치 원더풀 이라고 했다든지 보통 그냥 카트에 담지 않을까요? 말없이 이런 기사가 신문에 갑자기 막 나오거든요. 원데이 투데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맨날 나와요. 그냥 사실 제가 웃은 게 어색할 정도로 살면서 늘 보던 기사 형태죠. 그렇죠. 거의 한국에 방문을 했거나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은 게다 원더풀 원더풀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연발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없었지만 아무튼 보통 내가 못 본 사람들은 다 원더풀을 연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좀 더 예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윌스미스라든가 성룡이라든가 위송빠래라고 노래를 부르는 축구팬이라든가 심지어 교황이나 다른 나라 왕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지. 기껏 위송빠래라고 하고 원더풀이라고 한다고? 아무튼 그랬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거 보고 보도를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외국인이 원더풀을 연발했다는 보도는 지금도 많습니다만 지금도 있나 봅니다. 몰랐네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2010년대에는 더 많았고요. 2000년대에는 더더 많았습니다. 확실합니다. 1990년대에는 더더욱 더 많아서 그럼요.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하여간 체류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밥만 먹어도 원더풀이라고 하고 뭐만 봐도 다 원더풀이라고 아무튼 신문에 그렇게 나와요. 아마 똥 쌀 때도 원더풀했을 거야. 원더풀을 연발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1980년대도 그랬고요. 속 좋을 땐 신나거든요. 7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60, 70년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60년대 거의 미군 관련된 사업가들 선교화로 이따가 오셨겠죠. 아니면 한국전쟁 참전했던 사람의 유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겠죠.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왔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원더풀이라고 하고 갔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옵니다. 70년대를 예로 들면 헨슨 씨 루프 씨 패켓의 여사 누구세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 몰라. 장삼이사 60년대에는 하인즈맨 씨 엘드린 씨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난 존슨 씨 뉴질랜드에서 아니 미네아폴리스의 존슨 씨가 얼마나 자 두둔 손희상이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니고 찾아보고 나오는 미네소타의 존슨 씨 신문에 써있다니까 미네아폴리스 출생의 존슨 씨라고 써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홀리워크 여사 등등 이런 분들이 원더풀 오셔서 굳이 찾아와서 굳이 원더풀 그랬어요. 버킷리스트 같은 건가?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원더풀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꿈인 거야. 관광 상품일지도 몰라요. 한 20달러를 낸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기자 앞에서 원더풀이라고 말하는 코스 그러다는 와중에 1968년 10월 20 23일자 매일경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68년 외국인들이 대충 둘러보고 던지는 원더풀이라는 말은 지극히 의례적이다.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대충 둘러보고 던진다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 언론이 원더풀과 관련된 진실을 단 한 번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1968년의 매일경제예요. 물론 이제 의례적인 거 물론 알죠. 근데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원더풀이라고 했다는데 연발하는데 실제로는 원더풀이라는 말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판타지를 만든 거죠. 누군가 와서 우리를 보고 극찬을 하고 가더라. 손 이상이 참 이런 거 잘 찾는 게 50년 전에도 쓰레기였는데 아직도 쓰레기인데 쓰이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참 잘 찾는 거 원더풀 기사 아직도 있어. 68년에도 뭐라 그랬어 이거 가지고 68년 정도가 아닙니다. 더 과거로 더 가보겠습니다. 1960년 6월 24일 경향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의 펄 해퍼난 이라고 하는 기자가 프로펠러 소음으로 가득한 비좁은 헬리콥터 안에서 타자기를 놓고 뭔가를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원더풀 코리아라고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기 안에서 굳이 그냥 그걸 계속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라고 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헬기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말로 하면 안 들리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자각몽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꿈꾸게 시킨 더 놀라운 건 말이죠. 펄 해퍼난이라는 기자가 로이터 통신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의 기자가 없었어요. 부정 입사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은 조금씩 스펠링이 다르다든가 해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다르게 표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해퍼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기자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설은 귀신이다. 귀신이었다. 귀신이 원더풀 코리아라고 타이핑하고 있었다. 아니죠.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못하고 간 거야. 그러한 스토리야말로 매우 원더풀함으로 그렇다면 이런 판타지가 아 맞다. 지금 1960년이고 배경이 이 귀신이 들고 있는 게 노트북이 아니라 타자기잖아. 타자기죠. 타자기를 어떻게 흔들리는데 저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60년대 타자기를 그때 타자기나 타자기 가방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자기 다 나와서 리뷰어들이 이거 진동 장난 아니라고 욕하고 있었을 건데 그 생각을 해봐. 글자 흔들린다고 거기서 타자기를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단지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종이를 끼워서 그렇죠. 종이를 끼워서 띵띵 이거 하고 타자기는 또 이제 막 흔들리는 데서 튀면 잉크가 번지거든요. 양옆으로 양옆으로 번진 원더풀 코리아를 디지털 타자기도 아니고 옛날 칙 나가서 찍는 그거일 거 아니에요. 딱 나가서 찍는 칙 나가는 거. 이 원더풀 얘기 한 30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의미 없이 쓰인 그 아래실 방송 시간이었어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더풀 이 판타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기원을 파헤쳐 가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일입니다. 1938년 8월 13일 백인여성 S양이 백인여성 S양이 뭐야? 이건 성이니까 이름이니까 성이겠죠? 백인여성 S양 금강산 화진포에 사는 선녀의 전설을 듣고 원더풀이라고 연발했다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더풀에 연발을 붙이는 이 방식이 되게 유구하네요. 그렇죠. 깊은 역사예요. 우리 전통입니다. 1938년 백인여성 S양이라고 써 있어요. 이분이 스스로를 미시스 S라고 소개했다는데 그 선녀의 전설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동아일보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한테 이분이 화진포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들었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도 사실은 화진포를 몰라요. 기자가 그걸 또 고백해요? 네. 그걸 고백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백성으로서 자기 집 울 아내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인 것 같아서 선녀 이야기를 곱게 꾸며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했다는 거지. 와 정직했네. 그랬더니 원더풀이라고 하더라. 출발부터 가라였어요. 백인여성 S양이 실제로 원더풀이라고 말했는지 안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지도 모래됐을 거죠. 증명할 수 없잖아요. 기사에 한 줄 있을 뿐이지. 이게 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 원더풀이라는 말을 S양에게 듣기 위해서 동아일보 기자가 지어낸 전설은 뻥이었다. 그렇죠. 자기가 꾸며내서 말했다고 기사에 써놨습니다. 화진포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때 그 백인여성 S양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야 내가 조선에 가봤더니 금강산 화진포에 이런 전설이 있더라 하는 썰을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와전이 아니고 구전동화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구비문학이죠. 사실은 이제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조선에 다녀가서 여행기를 쓴 외국인 작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조선의 전설 다 뻥이었을지도 몰라. 누군가를 꾸며낸 걸지도 몰라. 사실 하멜 표류기는 괌에서 쓴 거예요? 어쩐지 따뜻하더라며.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원더풀 이라는 말이 동아일보에 실린 백인 여성 S양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닙니다. 같은 해인 1938년 4월 조금 더 이전이죠. 조선일보가 주최한 특산물 전람회에 서양인들이 몰려들어 원더풀을 연호했다고 합니다. 연호! 연발해서 연호로 원류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게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언제? 1938년 4월 이게 조선일보 자사의 행사를 기록한 조선일보의 기사이기 때문에 과장된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양인들이 많이 다녀갔는지 외국인들이 와서 원더풀 이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좋잖아요. 원더풀 원더풀 얘기 안 끝난지 몰랐어. 그리고 그보다 더 전 1936년 9월 4일 조세폰 스턴버그 감독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사에도 원더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화감독입니까? 네. 조세폰 스턴버그는 당대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감독입니다. 그 무성영화 시대에 되게 중요한 감독 중에 하나고요. 아마 고전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아실 텐데 마를렌 디트리에가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알아요. 상하이 익스프레스라든가 금발의 비너스 악마는 여자다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감독 작품들이 있고요. 이 폰 스턴버그 감독이 1936년도에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년 9월 4일에 조선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폰 스턴버그가 광화문 근처에 서양식 건물들은 본체 만체 했지만 조선식 옛날 집들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했고 아 진짜요? 최초로? 네. 그리고 카페 은하흘에서 조선 노래를 듣고 조선주를 마시면서 다시 원더풀을 또 연발했다. 그리고 그대로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술을 마신 채 차를 달려서 명월관에 가요. 아 그게 써있어요? 네. 그때는 그런 게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차가 일단 드물었겠죠. 그렇죠. 명월관에 가서 기생을 데려다 놓고 마벨로우슬리 원더풀을 또 연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원더풀을 네. 한 편의 기사 안에서 한 사람이 원더풀을 3연속 연발한 기록은 사실상 오후 내내 원더풀이라고 그러네요. 아침부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루 종일 네. 1936년 조선일보에 실린 조세폰 스턴버그의 3연속 원더풀 연발 이게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어서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누구도 이 기록을 깬 적이 없습니다. 원더풀계의 괴산군민 가마솥인 거예요. 원더풀을 하루에 3곳에서 했네요. 3곳의 장소에서 연발한 것도 유일한 기록이네요. 이렇게 강조하죠. 서로 다른 3곳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깨시지 않은 기록이에요. 폰 스턴버그 감독의 원더풀이라는 감탄사 이것이 신문 독자들에게 몹시 대단한 인상을 남겼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감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문에는 그렇게 실렸고 그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지요. 문학적인 문화소의 바이러스 같은 움직임은 대단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한 번 주입됐는데 그게 쉬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계속 그렇죠. 연발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코리아 원더풀 뭐라고 써있으면 내용이 뭔지 몰라도 왠지 클릭하고 싶어져요. 클릭을 부릅니다. 강력하게 빨아들여요. 이걸 눌러라.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변할 것이 예측됩니다. 이 글을 눌러라. 그러면 이 원더풀 판타지 1936년 일제시대에 생긴 거죠. 이 판타지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서양식 신식 건물보다 조선식 옛날 집에 더 놀라고 감탄하는 감성 그런데 1936년도 지금이랑 작법이 비슷하네요.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보고 좋아할지를 그전에는 작법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화기 전후 얘는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서양식 이라는 건 하수도를 의미해요.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민가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의 지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냄새가 달라요. 그렇겠죠. 이건 변태가 아닌 이상 원더풀이라는 말 말하기 힘들걸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테니 변태인지 알 수도 없고 유명한 서양인이죠. 당시 1936년 당시에 유명한 서양인이라는 말은 되게 조선인 같은 표현이네요. 그 당시 조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 정확히는 유명한 백인 유명한 백인이 조선의 것이 더 좋다라고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을 원더풀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채워주지 않습니까. 판타지지만 이런 것을 가장 처음 시작했고 전문적으로 해온 신문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주요 언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외국인의 원더풀이 처음에는 인정욕구를 채워주던 식민지 조선의 판타지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만들었지요. 네. 이건 우리가 한 10살만 먹어도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비록 가진 건 없을 지연정 과로 닫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부터 커 나갈 세대들은 한국에 따라서 이거 필요 없는데 네. 아무튼 지난 한 100년간 잘 썼네요. 그렇습니다. 90여 년간 네. 네. 원더풀 이야기로 네. 한 시간을 채워봐요.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원더풀 코리아라는 노래도 있네요. 있겠죠. 동요도 있고 그 가사에 보면 면발하죠? 어 맞아요. 아리랑 아리랑 원더풀 코리아 쓰리랑 쓰리랑 대한민국 만세 원더풀 코리아 코리아 아 그러네. 언젠가부터는 그냥 정겹고 감추려고 하는 것조차 솔직해 보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오래된 옛날 시골집에 가서 손님 왔다고 상 차려왔는데 상에 이가 몇 개 나간 것을 보는 풍경 같은 네. 되게 사람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아빠의 청춘 가라 아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노랭이라 불순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은 청춘이니까 아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원더풀은 언제 나오나 정겨운 시간이었어요. 네. 무슨 가치가 있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원더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세민의 터물 승균 피디였고요. 491회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손인상 선생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SSFM입니다. I D W K D 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